이거 미리야리랑 미리야리넬을 때 자기aning 마을을에 이상하게 먹었어 어색한 위에가 있는 거 아니오 삼촌은 다 안 먹었어 야, 엄마가 음식 해지 는 이달에 비해 이곳에 사진으로 올라가고 tel.nya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내일 첫 출근이니까 출근 준비를 좀 하려고 밥을 좀 먹어야겠어요 밥을 안 먹어서 출근가? 라면 먹을 거야 라면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튀김 데워서 먹으려고요 먹으러 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H 넌 생각보다 맛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시간은 8시 20분. 왕국 4시간 출퇴근. 근데 오늘 월요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씻고 왔어요. 빨리.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옷이 너무 없어. 근데 그 언니가 입었을 때 이런 옷이 아니었는데. 오늘 월요일. 오늘 월요일. 오늘 월요일. 오늘 월요일. 오늘 월요일. 오늘 월요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오늘 벌써 반이나 지나서 이제 이틀만 출근하면 주말 화이팅 저는 요거 렌즈 먹고 잘 거예요 너무 피곤해 요거 렌즈 눈이 있으십니다 맛있게 잘 먹더라구요 오늘도 퇴근을 했지 우리 문을 열어줘 너무 행복해 신발을 그냥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신발을 그냥 하나 가져가는데 오늘 저녁에 거친 entries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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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서 부었네, 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